사도 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오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비타고 수리하러 가고 잘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목요절 후에 빌리프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오리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오리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오리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오를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오리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오리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오리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우순절 안에 이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오리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르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고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잇다가 이튿날 떠나 가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이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렌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백으로 들어가니 장노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의 참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체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란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러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에루살림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물이 가운데서 어떤 애는 이런 말로 어떤 애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물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미러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사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오비 아닌 길리기야 다수시 시민이니 청큰대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두에 서서 백성에게 순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헤브리말로 말하니라.